초밥 먹으러 왔습니다. 스시 집이고요. 메뉴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시키는데 왜 먹었네요. 한원이 많이 도와줬어요. 잘 먹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커피숍에 왔어요. 코메다 커피라고. 네. 칸이랑 밥 먹고 여기 오사카 등장하고 코메다 커피였고요. 즐거운 시간. 늦었을게요. 이거 진짜 아름다워요. 까놈이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껍질을 까서 얼굴에 던지라고 하네요. 이렇게 얼굴을 던지라고 하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얼굴을 던지라고 하네요. 이따, 이따. 이따 있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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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